온 가족이 보금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친구를 초대하여 생명을 전하는 축제의 자리 Gather 가족들이 함께 모여 Lively 신나게 즐기며 Outreach 친구들을 초대해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의 문화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가족 문화의 현장 2022 글로우 가족축제가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본당과 비전플라자에서 열립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